감동 양주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홍보대사로 가수 서른도, 시크릿 멤버의 정하나 개그우먼 이수지를 포함해 5명이 선정됐습니다. 양주시청에 TV에서 봤던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양주시 홍보대사로 선정된 5명이 위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로는 명품연기로 안방극장을 점령한 배우 이원종과 양주시민으로 우리시 축제 행사에 발벗고 나서는 가수 임성, 어머님들의 영원한 오빠 국민가수 서른도와 상큼발랄 걸그룹 시크릿 멤버 정하나 개그우먼 이수지 등 총 5명이 위촉돼 앞으로 3년간 양주시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이 가수니까 노래로서 전부의 양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젊은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화이팅! 양주시도 5명의 홍보대사가 양주시의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양주시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랬는데요.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감동 양주를 빛낼 5명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